안녕하세요 김건호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두다보니까 12시 넘었네요 시간이 얼마나 잘 걸리는지 차길 확보해보고 마징출 차를 빨리 뽑아올려볼까요? 명포 적용포 시설해볼게요 상빙해주고 상징출 중포인가? 김하나가 주고 중포하면 절명대부팀에서 가볼까요? 상대부 중포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아니다? 나는 중포가 아니다? 놀려고요 이게 차가 들어서고 이런 수를 들면 이런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 수 두고 이런거 두고 이런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봐주지가 않네요 나 먼저 먹을게요 호가 여기 온다 이런거죠 나 먼저 먹어버리고 먹겠지? 죽었으니까 억울하니까 일단 마가 이렇게 나갈게요 또 뭐 마가 나가면 되고 또 뭐 마가 나가 봅시다 잘 모르겠네요 상호를 병타 해가지고 상호를 희생한거죠 여기 치고 먹고 장군을 받으면 포장 뭐 이런거 생각나시나요? 저 일단 먹었으니까 저도요 상대가 여기 치고 먹으면 넘겨서 차 걸고 당기면 포장 뭐 이런거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안하시는데 그냥 아무도 안하시는데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하려는건지 그냥 뭐 의도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밀어볼게요 상호를 치지도 못하게 먹으면 똑같이 넘겨가지고 차 걸고 장군 이거 부르려고 지금 하시는거거든요 상대분 두려는거는 그 수죠 먹으면 마가 먹는다 마가 먹는다 차가 달라고 한다 아니면은 포를 먼저 쫓는다 그 다음에 뭐 포가 뭔가 응술할 때 먹는다 뭐 이런거 두고 싶고요 지금 이거 거는수가 선수로 둘 수가 있죠 이탈하면 먹어봅니까 뭘 두지? 아니면 이거부터 먹고 먹으면 마달라고 하면서 외통수를 보면 저걸로 막나요? 일단은 이거부터 먹을게요 막아 먹겠지 뭐 안먹을수도 있습니다 포살리겠다고 이걸 먹나요? 이걸 먹고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데 얘가 나도 같이 상 때려도 되는데 먹으면 이거 먹게 상부터 먹을게요 먹으면 이거 나도 먹고 가게 상부터 먹자 먹으면 장군? 차 주위에 두께요 이 상 먹고 상 먹고 포 먹으니까 점수 손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먹으면 여기 장군 모르면 상으로 먹고 차 먹으면 이 포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먹을게요 먹으면 여기 포장 부른다는거죠 상으로 먹고요 그럼 차가 차 때리겠지 그죠 나도 이 상 먹었으니까 이 상 먹고 이 포 먹는거죠 장군 상으로 먹어서 이 포 또 올리거든요 자 그렇게 갈게요 여기는 먹고 난 뒤에 포가 넘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 볼게요 이 포 이렇게 벙굴할 수가 있습니다 외통이 아니거든요 기막을 열고 장군은 포로 막아도 되고 말을 죽여도 되기 때문에 이 포 먹는게 낫죠 점수가 이득인 것 같습니다 올리지 못합니다 이게 상자이라서 차 하나 주고 말 먹으면 되지 이야 이게 장군이 안치네 공이 도네요 이야 이게 왜 똥 보내는 수 없나 지금 장군 부르면 마로브 못 맞거든요 공이 돌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뭔가 수가 나올 것 같다 그냥 장군 부를게요 앞장 부르고 공이 돌겠죠 마로브 못 받게 되면 돌진이라 가지고 마가 뜨면서 장군 부르고 포장이니까 응수려 하죠 마가 먹으면서 양수겸장 나오거든요 장군 부르면 청구가 나면 되기 때문에 당장 지진 않습니다 그죠? 아 살을 먹을지 조를 먹을지 고민되네요 살을 먹으면 얘를 먹나? 일단 먹고 갑시다 일단 먹고 갈게요 뭐 장군 부르면 청구하면 되니까 네 일단 먹죠 상도 걸려 있으니까 일단 먹고 생각합시다 먹고 나중에 마장 때려도 되고 사도 걸려 있으니까 청구하면 되죠 사도 걸려 있고 일단 차가 걸려 가지고요 살을 먹는다 마가 뜯어서 명품 올리려고 하나? 이 마장은 마가 때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뭐고 일단 먹고 마장 안되죠 마로브 없습니다 이 마장 외통수 조심해야 됩니다 마장 통이기 때문에 공이 내려갈 수가 없어서 마장 외통이거든요 야 이거 또 먹으면 어떻게 돼? 다음에 외통인데 장군 부르겠다는 건가? 네 연장 한번 할게요 장이 이제 여기 있다 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외통 볼 수도 있거든요 살을 못 봤기 때문에 이 공이 외통이라 가지고 이 장군이 좀 있구나 대회를 하면 되긴 한데 좀 억울한데 일단 빼볼게요 마가 차 글면서 외통수 먼저 봅시다 아마 대차 할 것 같은데 대차 할게요 마가 차 걸어보고 이 장군 부르겠지 아마? 차장 부르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야 이 마장이 무서워 가지고 조심하게 돼야 됩니다 이 마장통은 그냥 지거든요 이 마 없으면 그냥 집니다 그래서 이 차 글렸고요 일단 차 글려 가지고 운수려 하죠 쭉 먹고 아이 포장 부르려고 했는데 마가 마 때리는구나 마장 외통합니다 마루 맞기 때문에 마장 외통이 아닙니다 아 저는 이게 넘겨 가지고 이 포장을 불러서 외통 부르려고 했는데 마장 부르면 마루 맞죠 마루 그래도 마장이 잘 맞겠다 마루 받으려는 상으로 마 때리죠 그게 제일 낫겠네요 저는 이게 마가 빠져서 말에 건다고 생각은 뭐하고 이 포장을 넘겨서 여기 와 가지고 이 장군이 외통 부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마 있으니까 궁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 노려려고 했는데 뭔가 좀 억울하네 일단 먹자 통이 줄 알았는데 포는 김에는 포가 여기 오른 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부동이죠 마장에 나가지고 일단 귀만을 먹고 둡시다 국이 돌 수는 있는데 국이 돌면 쭉 풀리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데 안 볼 수가 없지 점수가 무진장만 이기고 있네요 차는 없지만 살림살이가 많습니다 야 이거 살을 받나요 일단 상을 뺄게요 나중에 포는 데서 포장 부를 수가 있게끔 네 조를 피하면 또 상으로 때리니까 이렇게 피하면 이 병으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포를 넘겨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만 넘겨오면 이기고 아니면 사만 이렇게 올려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만 이렇게 올려도 이 공 돌기 때문에 다음에 포 넘겨서 여기 오면 뭐 난리나죠 형태가 여기 왔다가 여기 가거든요 야 이거를 뭐 당겨가지고 막이를 막을 때가 아닌데 보는 경우 무섭잖아요 야 장구부를 가자 차가 빠져가지고 뭐 이쪽을 잡으려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다 장구부르면 사받으면 상으로 때리니까 차가 빠져가지고 마 달라고 하면서 마 잡으려고 마상 이거 다 잡아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키면 두 개 다 잡으려고 이거 다 줘도 상대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양포가 때문에 다 줘도 상대가 이길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장구리지 뭐 공이 돌 수가 없으니까 사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나 이거 좀 올려놔야 되겠다 올려놔야지 뭔가 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상의 이렇게 빼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데요 공이 이렇게 돌 수 있게 한 수만 받아주면 이제 뭐 공 뒤로 포를 넘겨서 장구를 부를 수도 있고 양포를 활용해가지고 상대를 좀 괴롭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의 이렇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먹으면 삿 때리고 나면 무사되면 더 양포가 힘을 발휘하니까죠 이 사도 이제 올려서 이 포도 넘기 쉽게 준비를 하고 지금 뭐 포장 물어본다고 해도 공 돌리면 이 포가 뭐 어떻게 견양을 못하니까 이 포를 넘겨서 포를 넘기 준비를 하죠 보장을 부르면 공을 1로 돌릴 거란 말이죠 이쪽으로 그죠 이 포가 없는 쪽으로 그러니까 보장 부르고 포를 넘겨서 이쪽 계속 공격할 수 있게끔 양포를 계속 공격할 수 있게끔 포를 공세히 불러드립시다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장군이죠 이리로 못 가니까 이리로 줘 넘겨와 넘겨와서 여기 가자 이리로 가면 병 당기면 또 외통이니까 이리로 갑시다 이리로 이리로 가서 병 당기면 통이죠 아니면 차로 때우든가 결국은 또 살을 이렇게 받아야죠 좋아야되든죠 이 포 넘기면 에이 뭐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리로 갔는데 병 당기면 통입니다 통 포장 외통이라서 공 못 돌리기 때문에 살을 받든가야 됩니다 내 장군 한번 불러주고 없는 살림에 이렇게 받겠죠 마가 때리겠네 마가 때리겠네 마 따가지고 사잡으러 갈까요 이렇게 뜨고 이렇게 갈까요 마가 이제 여기 떠가지고 여기 뜨면 이거 뭐 이거 주더라도 이거 먹으면 되죠 이렇게 뜹시다 이거 먹으면 뭐 지기 때문에 장기가 이거 먹으면은 이게 상이 이제 말을 지켜주니까 여기가 할 수 있습니다 상 먹으면 마가 때리고 아 마가 싹 때리고 빠짐시장물의 외통이죠 먹겠죠 이거 먹으면 이거 먹고 뭐 이걸 못 살립니다 지금 마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마가 이렇게 가서 살릴 수는 있었네 뭐고 마가 그냥 뭐 이렇게 빠지면 끝났죠 잘랐습니다 아이고 구단 될 뻔했다 초반에 이게 농포를 좀 잘하셨는데 차를 죽이고 둔다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만 보고 가죠 이 궁을 돌린 게 이게 뭔 유냐면은 만약에 이게 그냥 치면요 벗죠 이렇게 넘기면은 열고 이게 장구를 부르면 멍군장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멍군장구를 해버리면 상대차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수가 있으니까 이걸 살포 쉽게 넘긴거죠 공을 이렇게 돌린거죠 그런거고 교환 보시니까 아니냐 다를까 쳤는데 여기 치고 이제 상 떠가지고 여기 노리고 이런걸 계속 보셨나봅니다 저도 같이 때려버리고 먹으면 같이 먹겠다 교환하겠다는거죠 상이 뜨면서 차가 이렇게 만약에 이게 올라서 넣을 수도 둘 순 있습니다 올라서면은 이거를 먹었을 때 얘가 이렇게 먹어버리고 얘가 이거 먹으면 이렇게도 둘 순 있습니다만 싹쓸해버리기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포가 이 상을 먹었으니까 이거 먹어버리고 포장 올랐죠 차 죽이는거죠 이 포도 먹을 수 있으니까 싹쓸해면 되니까 이거 먹었죠 차니까 여기 장군은 이 포로 받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먹어버리고 이런식으로 먹으면서 점수 이득을 많이 치겠네요 기맛도 걸리면서 기맛병 먹었고 보죠 여기서 이렇게 포를 이렇게 넘겨오면 이렇게 포도가 좀 발 빠르게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 좋고 이러니까 그게 좀 안좋은 것 같습니다 기맛대 오락마대고 집맞춰찾게 되는게 점수가 되겠습니다 찾기 열고 두시는 분이네요 마진출 명포 이게 워낙에 찾기를 여는 분 기맛도 찾기 여는 거는 이게 정수나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죠 귀상에 탁개 떼는 자리 와가지고 수가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양득을 막거나 아니면 뭐 귀상 치고 나가면서 공격하는 뭐 그런 수가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맛까지 진출해 주고요 차가 나왔을 때는 여기를 잡아버리면 어차피 이게 찾기를 이렇게 열거든요 이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차가 침투하게끔 길을 왜 열어주는지 한다른이 못 사세요 이게 지금 일상나무가 죽었죠 장구 쳐서 끼우면은 워낙을 갖추면서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 달라도 먹죠 이러면 상을 그냥 죽은데 얼마나 감사하지 차 빠져버리면 상을 안 먹고 도망가버리죠 왜 이렇게 두셨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상이 나와서 양득 같은 거 노려 오신다 뭐 그러거든요 차가 일단 나가보죠 이게 뭐야 상 나와서 양득이거든요 밀어서 달라고 해도 되고 대차를 해도 되겠죠 일단 쫓아볼까요 가라고 걸렸으니까 또 여기 와서 뭐 양득 정도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자 중앙으로 뭐 상락인 걸고 하니까 상이 변으로 나가가지고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와서 한번 더 보고 지금 양득을 치면은 차를 다시 달라고 왔을 때 상길이니까 넘어가지 못하죠 뭐 안 이 정도 빠져봅시다 옆으로 한까봐 또 미니까 안 이 정도 빠져주고 뭐 밀면은 뒤로 도망가면 되니까 요렇게도 이 포드집 못 넘기니까 도망가면 되죠 별 수는 없습니다 안 죽이면 되잖아 일단 뭐 이미 상 한 마리 먹어가지고 굉장히 이득이군요 아 이제 수비를 좀 갖춘다 뭐 그런 얘기지만 공중만 좀 형태 안 좋으니까 마 달라고 하면 다시 마 빠지니까요 이거는 사받고 난 뒤에 그때 가도 되죠 상대가 뭐 사를 받고 나면 그때 이제 마을 달라고 가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달라고 하면 포를 넘겨서 지켜야 되거든요 포를 이렇게 넘겨서 말을 지켜줘야 되니까 형태가 좀 안 좋죠 왜 이걸 때려버리면 이거 먹는데 마가 나서 양차 건너 이런거 다 먹어 보는데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다 먹는데 이거 먹을게요 마가 이렇게 떠서 양차 건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잠깐만 이거 먹고 이게 잠권나오나 이거 먹고 마가 먹었을 때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야 되는거죠 명포 치면 안되겠네 이거 먹었을 때 얘가 이거 먹으면 명포 치려고 했는데 마가 이렇게 먹고 잠권나오나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그냥 요거부터 먼저 먹을게요 다 먹으면 됩니다 다 먹으면 되지 뭐 이거 먹겠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마에서 지금 차가 걸려 있죠 이걸 또 드시면은 뭐 여기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고비 때네 차사탈 할 수도 있죠 차사탈하고 이거 먹으면 여기 먹고 잠권나올게 둘 수가 있는데 차사탈 좀 귀찮았습니다 이걸 때려 볼게요 이게 뭐 이것도 걸려있긴 하지만 때리고 먹으면 잠권나올게 여기가 좀 중군데 이따 먹어 볼게요 이렇게 먹으면 여기 먹고 잠권나오기 때문에 다 먹을수록 먼저 먹어보죠 참고 부르면서 이 차를 먹을 수 있는데 얘가 좋네요 일단 먹자 뭐 얘 먹으면 나도 이거 먹고 여기까지 둘씩 했네 맛들은 수도 방비하고 다시 차장 청구해버리면 아 졸달라 포달라 요거 드신다 이런 얘기네 일단은 뭐 넘겨봅시다 일단 넘겨서 지켜주고 요거 먹겠다는 얘기 같네요 워낙 유래가 점수가 너무 많이 기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막았다 가지고 차 걸고 상 노리고 뭐 이런 거 두고 싶네요 여기 일단 가볼게요 일단 상 노리고 차 노리고 마가 먹으면 차가 먹고 포장 마로 치는데 포장 부르라고요 포장 치면은 마로 먹고 차로 먹었을 때 상 달라고 오고 졸치킨 포장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마로 그냥 먹어 볼 것 같아요 저는 포장을 좀 아끼고 싶어가지고 마대를 먼저 부셔볼게요 마가 먼저 먹으면 그때 포장 부르고 그 다음에 차가 막 때리고 요렇게 좀 돌려가는 거 비포가 여기 배치하면 좀 좋죠 이거는 실수인 게 상을 때리죠 여기 귀 잠구 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잘못되지 않았나 뭐 다 먹는데 아 몰라 먹어 이제는 뭐 죽여도 되겠다 잠구 불러가지고 여기가 낫겠네요 일단 일로 빠져주고 뭐 걸려있으니까 이미 좀 많이 기울었죠 대구기 이미 좀 많이 대구기 기울었습니다 포 죽일게요 넘겨가지고 먹으면 차로 먹고 잠구 부르기 일단 안 먹으면 넘기 잠구 부르는 거 마가 먹으면 차로 먹고 안 먹으면 포를 넘기서 잠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과도 또 잠구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통농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먹기도 그렇죠 넘기 잠구 부르니까 일단 뭐 선 잠구리입니다 뭐 어쨌거나 저쩌거나 무조건 잠구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달라고 가면 장기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마을에서 차를 냈는데 여기 가면 답이 없죠 돌진이 났어 못 막죠 공 돌려야 되는데 먹고 들어가면 대구에 끝난 것 같습니다 마가 이렇게 뜨면서 외통수 노릴수가 있어가지고 마무리 가깝네요 이게 산길인데 이게 먼저 잠구년 외통농 잘 안 먹죠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 5 에이 은 KN 9 감사합니다.